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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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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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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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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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은 언제봐도 참 단가워 이 녀석은 언제나 이 녀석은 언제나 이 녀석은 언제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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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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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오래방치된 것 같아 그런데 어째서 옹기가... 오? 한번 뒤져보자고 모래병 치료제를 찾았어. 다행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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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지? 그건 기타라는 악기야. 구해를 위해 만들어진 유서 깊은 물건이지. 이건 물병? 어, 아니지 아니지. 이건 신이 하사해준 마지막 쾌락이야. 이건 피아노라고 했나? 맞아. 여기 사람들에겐 음악이 큰 위안이었나봐. 이건 피아노라고 했나? 맞아. 여기 사람들에겐 음악이 큰 위안이었나봐. 아, 여기서 잠을 잤던 것 같아. 좋은 꿈을 꾸기엔 어려웠겠는데 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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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야... 히힛! 마더스피어의 구원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진짜... 이곳에 남은 기억들만이라도 마더스피어로 보내주고 싶어 내가 도울게 저도요 저도! 모두 고마워 네! 공개는 다 먹으면 더 쉬고 싶어 지금 많이 들으면 좋고 아마도 안에서 아마도 안에서 그렇게 생각해? 또 이곳에 남은 아마도 다 먹어야지 너무너무 편하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